단미니 리딩버지 3-5-2 해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명령문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Choose what you want. Choose의 뜻은? 골라라. 고르다. 무슨 C예요? 하다시. 오케이. 그 다음에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은 고르지 마라. Don't choose... What you don't want. 오케이. Don't choose what you don't wan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걱정하지 말고 좀 행복해 지십시오.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Be happy. 오케이. 오케이. 소개 듣지 말아라. 아... 비... 잠시만요. Don't be late. School. 아, 클래스. First class. 잘했어. 정리해서. Don't be late for school. Don't be late for school. Don't be late for school. 그럼 뭐 학교에 지각하지 마라. Don't be late for class. Don't be late for class. 클래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운동하시고 좀 건강해 지십시오. ena. Know. Do all see even hearing g聞요. Do and be healthy. Eso and be healthy. This is what hey. Matt. Do. Don't choose what you don't want. Don't worry, be happy. Don't be late for class. Don't be late for class. Exercise and be healthy. 그래서 얘들이 명령문인데 명령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명령문이요? 그 문장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게 하다시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죠? 명령 지시 부탁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근데 뭐뭐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명령문도 있겠죠? 뭐뭐 하지 말라는 명령문은 어떻게 한다? Don't worry. Don't로 시작하면 된다. Don't 뒤에 뭐뭐 하다가 오면 된다. 근데 late의 뜻은? 늦은. Healthy의 뜻은? 건강한. 그래서 해피의 뜻은? 행복한. 그래서 어떤을 가지고 어떤 시를 가지고 영양문만 어떻게 되어라. 행복해져라. 지각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으면 됐습니까? 네. 그럴 때는 don't를 물론 쓰지만 d를 써줘야 된다.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묻고 답하기입니다. 문장 나왔던 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을 운동할 때 마십니다. 뭐 하나 빠뜨렸어요? 다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운동할 때 마십니다. 뭐 하나 빠뜨렸어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마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할 때 마십니다.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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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lots of water. lots of water. okay. 여기에 이 부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누가다 부분이고요. 누가다 부분이고요. 누가다 부분 안만 기려봤자 해서 읽어보세요. 이 부분도 앞만 길어봤자 해서 읽어보세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4-2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물은 그 몸이 운동하도록 도와줍니다 라는 표현 water helps the body exercise 그러면 운동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싶고 우리말 질문은? 운동하는 것 트위터를 하나 줄까요? exercise 뜻이 뭐예요? 운동하다 무슨 수예요? 하다시 내가 지금 하다시가 궁금하다고 하고 있네요 what? 물은 몸이 무엇을 하도록 도와주니? 뭐라고요? 물은 몸이 뭐 하도록 도와주니? 뭐라고요? 물은 몸이 무엇을 하도록 도와주니 물이 몸을 무엇을 하도록 도와주니? 물은 몸이 무엇을 하도록 도와줘 물은 몸이 모아도록 도와줘 오케이 그래서 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Water have The body Do 좋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누가 물이 다 돕는다 What a health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물이란 대답 듣고 싶어 이번에는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질문은 우리 말질문은 무엇이 무엇이 몸이 운동하도록 도와주니 뭐가 몸이 운동하도록 도와주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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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워럴 헬스 더바디 엑서사이즈 워럴 헬스 더바디 엑서사이즈 오케이 계속해서 스피디 캔디는 물보다 더 좋아요 라는 표현 워럴 스피디 캔디는 물보다 더 좋아요 스피디 캔디 스피디 캔디는 물보다 더 좋아요 스피디 캔디는 물보다 더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스피디 캔디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 오케이 그럼 우리말질문은 무엇은 물보다 더 좋니? 오케이 영어 표현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대답이 스피디 캔디는 물보다 더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물이라는 대답 듣고 싶습니다 우리말질문은 무엇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질문은 스피디 캔디는 무엇보다 더 좋니? 스피디 캔디가 무엇보다 더 좋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스피디 캔디는 물보다 더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새로운 스피디 캔디가 여러분의 몸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줍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The new 스피디 캔디 gives your body 슈퍼 에너지 The new 스피디 캔디 gives your body 슈퍼 에너지 슈퍼 에너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래서 우리말질문은 그 새로운 스피디 캔디가 무엇을 나의 몸에게 주니? 오케이 새로운 스피디 캔디는 나의 몸에게 무엇을 해주나요? 그래서 영어 표현 무슨 스피디 캔디가 내 몸에게 주니?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주어부분 암만 길어봤자 해서 읽어주세요 그 새로운 스피디 캔디가 내 몸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준다 그 새로운 스피디 캔디가 내 몸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준다 자 그 새로운 스피디 캔디 암만 길어봤자 그것은 너의 몸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준다 그것이 너의 몸에 엄청난 에너지를 준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 암만 길어봤자 해서 읽으면 It gives your body super energy 뭐라구요? It gives your body super energy 그러면 이것도 암만 길어봤자 해서 물어보면 What does it give my body? 네 다시 What does it give my body? What does it give my body? What does it give my body? It gives your body super energy It gives your body super energy It gives your body super energy 무슨격? 죽격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그 이유는 주어인 더 뉴 스피디 캔디 새로운 스피디 캔디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여러 개도 아니라서 잇이라서 그것이 준다라는 표현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고 It gives 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비타민C와 비타민E를 가지고 있어요 It has 비타민C와 비타민E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렇게 돼있어 오케이 그래서 뭐 It has 비타민C와 비타민E 비타민C와 비타민C와 비타민E 바이타민 바이타민 It has 바이타민C와 E It has 바이타민C와 비타민E 내가 언제 그렇게 읽었어 It has 바이타민C와 비타민E It has 바이타민C와 비타민E It has 바이타민C와 비타민E 알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바이타민C와 비타민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래서 우리말질문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니? 영어 표현 What does it have What does it have It은 뭐 되시웠어요? 스피디 캔디 The new speed candy has vitamin C and E What does the new speed candy have? It has vitamin C and E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이제 중등부 수업이네요 수고했습니다